4년마다 개최되는 청각장애인들의 축제, 데플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그 굳은 의지를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청각장애 선수들의 축제, 데플림픽을 향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8일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올림픽 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1 카시아스두슬 데플림픽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데플림픽은 4년마다 개최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국제대회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심신 단련과 세계 청각장애인 간의 친목 도모,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데플림픽은 코로나19로 연기돼 다음 달 1일부터 15일간 브라질 카시아스 두슬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기간 79개국 6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총 8개 종목 82명의 선수들을 파견해 4연속 종합 3이라는 금자탑을 향해 달리게 됩니다. 이날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대회 선전을 다짐하는 한편, 선수단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통해 모두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며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선수단에서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고의 지연을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력음 전달,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지며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영입니다. 웃어주세요.